검사 탄핵안도 재추진하는 민주당. 이번엔 이정섭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잔여 위장 전입 의혹 등으로요. 하지만 총선 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방통위에 손을 묶고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선공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차장검사를 탄핵 고소해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수사검사를 직무 정지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눈초리가 많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승만 시절에 4, 4, 5일까지 거론하면서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을 두고 이재명 수사에 대한 보복이다.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사들의 위법 행위를 징계해야 할 이 총장이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며 수위 높은 표현으로 작심 비판했습니다. 본인의 직무유계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현실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탄핵 추진에 이어 위장전입 등 비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공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탄핵안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강조하며 이승만 정부 시절에 사사오입까지 거론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차에서까지 무리하면 국민들께서는 사사오입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대검찰청도 입장을 내고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려는 의도라며 탄핵 시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로 이재명 수사부터 이어져온 검찰과 민주당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